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의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축복합니다. 오늘도 승리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